유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.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되신 그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독생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 아래에서 그 믿는 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구요.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?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?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맞느냐는 말입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구요. 성경을 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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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털어서 남는 마지막 단어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영원할지인데 그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. 그 남는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하나의 그 사랑.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고요.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무엇을요?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 목적이 되어지신 이 일들이 완성되어지도록 그게 심판의 때의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우리를 멸망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라 그래서 재난용화들이 등장하고 자연재해의 운석이 날아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폭파되고 파괴되고 피폐되어져 있는 그런 멸망의 때 그런 아마게또 내 시절들을 생각하며 성도는 벌벌 떨게 아니라고요. 성도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사랑 아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 사랑의 일을 이 사랑하심을 그 대초의 자리에서 작정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오늘 이 순간 지금 이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그 순간에 이르러서 그 정점의 구원을 살리심을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성도의 자리는 사는 자리라고요.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멸망당해서 죽고 거기에 벌벌 떠시지 말란 말입니다. 그 사망을 피하기 위하여서 온갖 뱀의 혓바닥에 그 갈라진 말들로서 현혹할 때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. 성도는 그 자리가 사는 자리라고요. 성도는 거기에서 산자로 구분된다고요. 죽은 자와 산자가 구분되어지는.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시는 바로 그 자리 우리의 그 사도의 신경 우리의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 고백의 자리 거기에 있다고요.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정죄 심판의 때가 아닌 바로 그 세상이 구원받는 살리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지 나는 이미 거기에서 정죄를 받게 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그 예배 그 말씀의 자리에서 이미 나는 그 심판을 당한 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. 어둠에 계십니까? 빛에 계십니까?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의 내 행위 그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그 악을 행했던 내 모습이 드러남을 무섭고 두려워서 무엇을요? 그 예수 이름 팔아서 그 예수 죽이는 짓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. 예수라는 빛이 비추어져서 나의 악이 드러났으면 우리는 그 악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의 모습을 가지고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요. 예수라는 그 빛 속으로 우리 성도들은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요. 이게 신앙의 여정이란 말입니다. 죄 있음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들어가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십자가를 함께 메고 지고 가는 것 이게 성도의 길이란 말입니다.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.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누가요? 그 예수께서 하신 거라고요. 예수께서 그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로 그 빛으로 거기 계시니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빛으로 들어가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 빛으로 다가오게끔 되어져 있는 그 행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을 가지고서 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순례자의 길이 여기에 있으셔야 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.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찾으신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고 찾아서 그 어깨에 걸고 메고 나아오셔야 마니 그 잃어버린 자의 모습에서 찾아진 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찾아지게 되는 그 주인이 잔치자리를 버려지게끔 만들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요.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이 피 묻은 복음의 자락에 들어있다고요.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의 모습 때문에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이 하나님과 그 완성이 되어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금 다시금 완성되어진 그 화목제물로 불러들이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아시란 말입니다. 갈라디아스 1장 4절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하늘의 십자가가 아닌 이 죄 이 저주받은 이 땅에 그 십자가 그 피 뿌리시는 이 땅 위에 이 죄인들 위에 뿌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밖에 저지를 것이 없는 이 악한 행위의 모습으로 그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 빛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빛을 결국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만들어내던 이 악한 세대 종교의 권력자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권력자들 종교의 권력과 정치의 이 세상의 권력이 만나서 무엇을요? 예수를 죽였다고요.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의 모습을 종교 권력의 모습과 야합하는 자 이것이 보태기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드러나는 그따위 자리 경계하시라고요. 정광훈이 같은 자들의 그 떠들어대는 모습 경계하시라고요.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요? 그 어둠 속에서 그 암흑의 자리 아래에서 예수 이름 팔아먹고 있는 브로커지 따위를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경계하시라고요. 이 땅의 대형교회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그 목에 힘을 주고 그 일을 한다라고 그 정치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큰 목사라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대통령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자의 모습으로 대통령을 내가 안수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의 정치와 야합하는 종교 권력자 이 기독교, 이 개신교 안에 그 기독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혓바닥을 조심하시란 말입니다.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, 나를 나와 함께 있는 그 형제의 모든 자리들 그 형제와 함께 있는 나의 그 모든 모습을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. 우리 죄 때문에,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절대 인간 스스로는 씻고 벗고 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세대의 자리 속에 우리는 벗었지만 우리의 죄의 온갖 어물은 다 벗었지만 예수께서는 그걸 죽음의 자리로 다 뒤집어 쓰고 산자의 모습으로 불러내시는 세상죄에 쥐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. 그렇게 주신 몸에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뜯어먹고 마시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요. 예수를 뜯어먹고 예수를 마시는 자로 성도는 살아야 한다고요. 그래서 우리에게는, 성도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. 자랑할 것도, 내세울 것도, 말할 수 있는 것도, 가진 것도, 우리는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. 나를 위하여서 그 자기 몸을 주신, 우리는 그 예수를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고요. 우리 희력의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를 가진 자, 그 예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신앙의 신앙의 Je niche를 가진 성도들은 111절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우리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죄물을 내놓으시고 취하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신 바로 그 모습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받은 자들아 이 사랑을 아는 자들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이 약한 세상 아래 이 약한 세대 아래 그 어둠의 자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나아가고 나아가야 하는 거라고요 그 연보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자들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로 그 낙은에 되어져 있는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사랑한 자의 모습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 11조의 자락을 해서 그 나눔의 모습이 그 연보의 모습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생자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두시지 않고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내 연보의 자리는 내가 그걸 기억한 자로서 내가 그걸 체험하고 내가 그걸 살고 있는 자로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나아가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마땅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 연보의 자리 그 연보의 쓰임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고요 그러니 그 헌금 봉투 안에 돈 넣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얼마 냈다라고 1년에 얼마 냈다라고 그렇게 목에 기부스하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도록 그 쓰임에 맞도록 거기까지 가시는 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연보를 마치는 자의 모습이 된다고요 그 형제 그 예수와 화목한 자 그 화목제물의 자리 아래에서 함께 되어져 있는 자 그 돈 봉투 그득하게 내어놓는 내 모습이라고 곧 따위껏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죽은 자라고요 그게 이미 심판당한 자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예수 이용해 먹는 것으로써 그 신앙이 점철되어져서 무엇을요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 빛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돈 봉투만 들고 앉아서 그 돈 봉투가 쓰여지는 것들대로 이게 예수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구원받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 어둠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가 바로 심판당한 자의 모습 그 자체란 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신앙의 여정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사셔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우리 모두를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게 성전됨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성전이라고요 금과 은 은과 금은 나 가진 것 없으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 그 부활신앙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불려나와서 무엇을 풀어주어 가게 되었지는 이게 성전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그 예수 반석의 모습으로 세워진 그 모퉁이 돌의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므로 이 땅에 두 번 다시 존재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바로 그 교회 그 성전됨의 모습으로 이 말씀의 자락이 가르치는 우리는 거기에 있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을 주신 자리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땅의 교회의 역사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의 자리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다 그 공동체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불러낸 모든 자들의 모습으로 세워진 바로 그 교회 공동체 그게 거기에 있다라고 에클레시아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산자와 죽은자의 자리가 반드시 구분되어진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우리 성도들이 서 계시는 귀한 예배 귀한 말씀의 자리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가 꼭 되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